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안전보건관리과 과산인 이번 영상은 저희 안전보건관리과 생활을 담은 영상들을 보여드릴게요. 함께 떠나시죠. 우선 저희 안전보건관리과 실습실을 보여드릴게요. 자주 가는 카페에는 야외 테라스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스페인의 보석, 풍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젤라또 맛집으로 마요르카를 정리해봤어요. 노을 보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준 마요르카에서의 마지막 날이란 생각에 아쉬워 몰컥했네요.